통일이 안 되는 진짜 이런 주사판이 아니라 이래서 위기가 온 거야. 절반이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갔다 바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전국의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인 여러분들을 소진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해도 이렇게 빠르게 3,506개의 자유마을 대표자들하고 조직을 하기 힘듭니다. 애국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죠. 종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같이 단결하고 단결해서 투쟁하면 3년 내로 무심할 바 없이 우리는 80년 동안 못 이룬 자유통일을 꼭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이제는 정권만 잡아된다는 생각 애초에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을이 위험하니까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눈이 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자유마을 조직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수한국 보금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자유마을을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문의전화 1544-7166입니다.